산불! 조심! 산불 조심해야 돼요. 어른들 담배 피면 돼요, 안 돼요? 우리 아빠 담배 피워요. 담배? 누구 아파요? 여기 경기 아빠가? 우리 아빠도. 정말? 이거 어떡하지? 안녕. 오늘 지구 박사님이 특별한 공간에 간다는 것 같던데 한번 쓱 볼까? 선생님, 오늘은 소비시원에 왔어요. 네. 한번 불러오실게요. 네. 이야... 토끼 안에 있어요? 네, 잘 보세요. 아이고, 고생이다, 너. 바람쥐도 살고 있대. 아, 없구나. 아, 바람쥐 길이 있구나. 아...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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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장이요? 강장이요? 네, 안녕하세요. 그러면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. 아, 좋은 일이네요. 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어쨌든... 네. 신선이 괜찮습니다. 빌드차. 오우! 빌드차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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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, 어깨에 앉아보시면 돼. 하하하하... 들어가! 하하하하... 원래 앵무새요, 앵무새? 네네. 오우! 오우!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요. 오우! 오우! 역시나 지구 박사님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? 예, 예. 변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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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어떤 어린이들을 만날까요? 미션입니까? 네. 다입니까? 네. 갑니다. 하하하하... 오늘의 미션지 숙가 나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? 우리 모든 생활에서는 다 온실가스가 배출되거든요.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 온실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해줄 수 있는 유일한 생물체가 나무예요, 나무. 그래도 숲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주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공간으로 교수님을 초대하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어딘지 방에 오시나요? 전혀 안 옵니다. 그럼 한번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... 네, 그렇게 할게요. 이렇게 나가서 오세요. 도착! 오늘의 장점은 자 다같이 한번 인사해봅시다 좋은 하루입니다 반가워 나무야 우리가 네게 갈게 이야 한번 외쳐보자 하나 둘 셋 이야 자 고생 많았어요 자 이제 우리 나무놀이처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신나게 천천히 출발 네 나는 누구라고 했지 아까 하니까 지구박사 지구박사 이야 선생님은 지구박사인데 지구를 잘 모르는 박사야 하나 지구박사 이 숲은 여러분이 자주 왔던데죠 네 맞아 여기 숲에 오니까 어떤가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또 또 어떤게 맑아요 숲에 오니까 뭐가 좋은가 물어봤더니 시원하다고 그랬죠 또 그늘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나도 그래요 시원한데 그냥 시원한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시원한게 아니라 너무 시원해요 어때요 맑으면서 또 뭐 없을까 다나야 다나 어때 여기 나와 보니까 기분이 편안해요 네 정말 다나가 좋아서 서완이랑 뭐 서로 웃기 바쁜데 하하하하 이거 하나하나 나무라고 하죠 네 다 같이 모이면 뭐가 돼요 숲 숲이 되죠 이러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은 시원하게 해주겠죠 네 왜냐하면 나무는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고 나무는 우리 공기에서 나쁜 거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맞아 이야 예전에는 공부하고 왔나 봐 나쁜 공기를 들여 마시고 우리 이렇게 막 공기 숨 쉬죠 이렇게 숨 한번 크게 자 볼까 두 번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나무가 이 남은 잎을 통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요 여러분은 직접 안 먹지만 어떤 동물들은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? 네네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? 화삼 화산 화산 불 불 불이에요 산에 불이 났어요 무슨 불이에요? 산에 불이 났어요 산불 산불이라고 그러죠? 네 어 산불이 났어요 map 산에 불이 났어요 ish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으면 어떻게 돼? 나무들이?? 다 타요 자, 다 탄 모습을 보여줄게요. 하늘에서 본 모습이에요. 어때요? 나무가 보여요, 안 보여요? 안 보여요. 파란색이 보여요, 안 보여요? 안 보여요. 안 보이죠. 이렇게는 여러분 놀러 올 수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, 산불을? 조심! 한 번 더, 산불! 조심! 산불 조심해야 돼요. 어른들 담배 피면 돼요, 안 돼요, 산에 와서? 안 되죠. 우리 아빠 담배 피워. 담배? 누구 아파? 여기 경기 아빠가? 우리 아빠도. 정말? 안 피워요. 아유, 이거 어떡하지? 이 사진은 어때요? 건물이 무너졌어요! 건물이 무너졌어요! 특공대 친구들이 본 사진이야. 여러분은 이게 어떤 사진으로 보여? 다음 지구 유치원에 오면 뭔지 알 수 있어.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자. 꼭꼭꼭이야!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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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